kf-21 전투기 비행 편대 2류 반면 잇니 전투기 if-21 대참사 잇니 언론 체념한 듯 포기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걸까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규모는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실질적인 경제력이나 국방 예산 투자 여력은 한국과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며 실제로 팬데믹으로 예산이 고갈됐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 상황에서 미국과는 f-15 도입을 타진하고 프랑스와는 라팔 도입 계약을 하는 등 예산 부족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라주 마이너스 2000 중고 전투기를 구매 한다는 뉴스까지 보도되면서 한국 정보를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 전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조코 의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자바 수메당 지역 유로터널 개통식에서 kf-21 분담금 지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사업 참여 는 국가 간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조코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에 대한 현재 상태를 질의할 예정이다. 라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 개발국이며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kf-21 분담금 미납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프라보어 장관은 2019년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사이다. 1위를 한 조코 대통령은 55.5% 야당 주자였던 프라보어 현 장관은 44.5%의 표를 받았다. 조코 대통령은 취임하고 그의 정적인 프라보어를 국방장관에 기용하며 야당과 정치적 동거를 시작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은 8조원의 개발 비용이 드는 국제 사업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20% 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금껏 2,783억 원만 지급하며 8천억 원의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간 임리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과 자영업자 지원들 이유로 인합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조코 대통령과 서울에서 성대한 정상회담을 갖고 kf-21 분담 미지급과 임리 해군용 잠수함 세척의 계약금 1,600억 원 지급 이행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임리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과 잠수함 세척 추가 도입 계약을 2019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이종석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임리 국방부와 연이은 협상을 시도했다. 그 해법으로 임리는 6월 말까지 분담금 미납분에 대한 처리 일정을 우리 정부에 제출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조만간 임리와 최종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kf-21 사업을 임리와 같이 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임리가 계속해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 현재 파견돼 kf-21 시재기 탑승조종사 훈련과 기술진에 대한 협력을 중지하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리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 1조 6천억을 내고 시재기 일대와 일부 기술이전을 받게 된다. 또 48대를 인내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임리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임리 국방부장관 프라보어는 지난해 프랑스와 42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과 카타르 공군에 준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7억 3,450만 달러 약 9,375억 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방산업계는 임리로부터 kf-21 전투기 분담금을 받아내기는 힘들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다. 그 이유로 내년 2월 프라보어 현 국방장관이 임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인도네시아가 겉으로는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외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2. 남성옥의 한반도 어찌 푸틴의 주문 목록이 김정은에 전달됐다.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에야 오사무 해곡치 1946년에서 2018년 시는 1998년 도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 경제를 사중 경제라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분석했다. 북한 경제는 내각의 제1경제, 군수경제인 제2경제, 김정은의 궁정, 궁정, 경제인 제3경제, 마지막으로 장마당 시장경제 등 4바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중 궁정경제와 군수경제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수령의 비자금 조달을 위한 궁정경제는 노동당 39호 실이 담당한다. 1970년대 중반 조직된 39호 실은 김일성, 김정일 등 김씨의 일가의 외화벌이를 총괄한다. 20여 곳의 해외지부와 구경기관을 운영한다. 과거에는 궁정경제가 사중 경제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으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제2경제가 빠르게 증가해 30%를 상회하며 제2경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반대로 내각과 장마당의 민수경제는 점점 쪼그라들어 40% 미만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인민들이 의식주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다. 일찍이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무기개발과 거래 등 국가기밀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양이 일본 조총련을 통해 심무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 회로 등 전자 부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세미나 이후 오사무시와 소통하며 일본 측 자료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하는 8총국을 신설했다. ICBM 등 각종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 용악산, 부흥무역, 참광무역, 연합무역 등 무역회사를 통해 홍콩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줄의 거래 통로를 마련했다. 용악산과 부흥무역은 러시아와 참광무역은 중동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였다. 연합무역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의 수입을 담당하였다. 특히 잠수함과 전차 등 무기 제조에 필요한 직적해로 기판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일본에서 조달하였다. 일부 제품은 수화물로 위장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반하였다. 북한 기업과 거래했던 조총령계 회사는 도쿄, 오사카, 니가타 등지에서 한때 약 30소에 달했다. 조총령을 통한 식무기 부품 조달은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발동된 유엔 대북 제재 11건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식무기 부품 조달루트는 미국의 감시가 미흡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이란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제2경제위원회는 우리의 기재부는 물론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전체방산업체 등이 결합된 무소부리 부서다. 노동단 군수공업부 직속기구로 산하에 160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무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외국 식무기를 사들여 철저하게 분석도 한다. 지난해 북한은 108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부당한 무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고 있다. 3개월 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실패하고 10월 재발사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2경제의 금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각종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대목을 막고 있다. 지난 7월 전승전 행사를 빌미로 김정은은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을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마이너스 2023에 초청하여 600mm 초대형 방사포 미국이 보유한 정찰기 rq4 글로벌 오크와 모양이 비슷한 전략무기 정찰기 및 무인공격기 등 최신 무기를 과시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미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이 친설을 교환하며 무기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사정하여 무기를 구매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직감이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3개월 앞둔 1950년 3월 소련이 약 1억 3천만루블어치 무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총액 1억 3,305만루블 상당의 급라인티 은사공티 및 모라늄이 함유된 희귀 광물인 모나자이트 1만5000T을 인도하겠다고 사정하였다. 와다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2023 당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가능한 무기는 7.62mm 기관단총에 불과했다. 결국 김일성은 당시 최강의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지원받아 남침을 감행했다. 지금은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2박 3일간 다수 군수 공장을 돌아보며 국방경제사업위 강화로 무기와 군수 물자의 대량 생산을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수출용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의 주문 목록이 북한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표준형의 보병 및 포병 장비와 탐약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야전에서 가성비가 높은 무기들이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SA-5은 부품 상당수가 러시아재여서 무기 호환성이 높다. 북한은 보유 중인 제레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넘기고 원유. 각종 식무기 부품 및 식량 등과 현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사방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의 결제는 어렵고 누브라는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기존 노후 무기들을 실속있게 정리하면서 식무기 개발에 나서는 등 일거양득이다. 북한의 수출용 무기 대량 생산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 요인이다. 이제 북한의 군수산업과 군사적 위협은 한국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단순 군수품을 넘어 북한군의 약점인 전투비 및 각종 미사일 무기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남이 캠프 데이비드 항미일 정상회담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3국 간 협력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은 동북아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불가피하다. 북러 간의 확대되는 군사협력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고 우리 대응 중에 하나가 한미일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지도를 짚어가며 점령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약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없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지도로 국제정리인ей